자 여기 조심하시고 와우! 오우, 와! 야, 이씨, 이거. 어후, 우후! 뒷... 어? 오우! 오아! 와! 괜찮아요? 네. 오케이. 와. 여기까지 와. 같이 가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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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빠져보면 어떻게 해 당연히 넘어시 자 야 왜 점프하지 왜 왜 점프하지 아니 거길 왜 내려 붙여놔요 밖에 뒷바퀴 조심하시고 뭐야 안타요 안 들어가 얘 봐봐 얘처럼 가면 돼 봐봐요 얘처럼 가면 돼 아니면 점프하든가 여기서부터 어떤 어필이야 가요 얘 쉬었잖아요 아우 씨 어우 걸렸어 올라가 볼게요 오 씨 뭐야 이거 이야 역시 안 내렸다 안 내렸다 아 우와 이게 새끼야 이게 최상급이야 그래가지고 친구니까 그냥 바꿔 야 이거 지금 팔아도 60에 팔 수 있어 중고로 팔아도 배럴이 형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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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그냥 주고 배럴이 형 거 저거잖아 패스트잖아 디럴이 형 내가 바꿔줄게 그럼 배럴이 형 바꿔줄게 그럼 배럴이 형 바꿔줄게 그럼 배럴이 형 바꿔줄게 그럼 배럴이 형 바꿔줄게 대신 조건을 달아 그냥 써보고 아니면 교환해줄게 하고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바 찍히고 있어 지금 누가 이기에요 야 니가 이기 당연히 패스트가 하고 바꾸면 무조건 이기고 친구가 바꿔준다면 친구니까 써 볼라 그러면 바꿔주고 이제 야 이건 친구도 덤패쇼 야 이거 친구도 덤패쇼 다시 친구가 어디서야 근데 이거는 콜샷은 괜찮아 디럴이 형은 낫지 않아 셰프 형이 먼저 바꿀거같아 콜샷은 그렇게 하자도 없고 같은거잖아 사이즈 저거랑 나도 저거 써서 똑같은거야 셰프 형이랑 똑같은거야 셰프 형이랑 똑같은거야 야 야 야 야 지금 먼저 바꾸는 사람이 장땡이니까 오늘 내려가자마자 배럴이 형 배럴이 형이랑 똑같은거야 배럴이 형이랑 똑같은거야 형 내가 특별히 형이니까 바꿔줄게 이러면 되지 가요 형 앞으로 가요 따라가 이제 내가 뒤에서 찍어줄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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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그냥 가서 가요 가요 먼저 가면 장땡이야 자 따라가세요 앞에 귀야 좀 내리구요 내가 뒤에서 찍어야 자기 자세를 볼거 아냐 내가 뒤에서 찍어야 자기 자세를 볼거 아냐 내가 뒤에서 찍어야 자기 자세를 볼거 아냐 자 따라가요 왜 어필에서도 못따라오면 어떻게해 자 가 가 가 가 자 자세를 좀 낮추고 고맙습니다 올라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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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으 아니요 으 아 으 으 이길 잘 알아두고 여기서 저녁마다 연습하면 돼요 아 여기가 바로 그 대정동 윗길이야 아 봅시다 하자 주 5 어 글로 간다고 아가가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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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내려가다 우측을 가야 되요 5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아 하여 으 구 chacun 아 다 이거 그 됐어요? 갑니다 1,2m 가요 여기서부터 좀 조심하세요 병사 있어요 나온풀이랑 천천히 고맙습니다 여기 조심해요 골이 있어 왜왜왜왜 쇄골이 있어가지고 그 골로 들어가면 돼 아예 골타고 내려와도 돼요 골을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넘어져 그 골로 들어가서 살살 내려오면 돼요 거기서부터 타봐요 안장을 내려야지 완전히 그게 안장 다 내려간거에요? 거기서 살살 와요 안 돼요? 안 좋아하네요 안정한 지 안정한 지 안정한 애들 브레이크를 꽉 잡지 마요 여기가 그 대정도 윗길이야 바로 그 아파트 옆으로 자 전차 와요 가요 여기가 속도 내기가 좋아서 그래 가요 나 따라가지 말고 옆길로 와요 왜 왜 왜 갑니다 이상해 역량 안전고 소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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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만 돌려주세요 할만 하죠? 네 저녁마다 와서 여기서 연습하면 돼요 네 좋은 하루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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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